강화배상 일당입니다. 강화배상 일당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인터넷에서도 많이 뵀었는데. 감사해요. 많이 좀 화를 내시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화를 냈나요. 그랬나요 좀 이제 욕도 좀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제가 봐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아날락 많이 노력을 하는데 또 왜 안 내냐고 또 난리를 치네요. 근데 이 사주가 굉장히 애로운 사주예요. 굉장히 애로운 사주에 고리 타분한 사주.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만 열심히 살면 된다. 그 사주예요. 그래 내가 고생한 만큼의 사회가 나한테 사회가 대가는 주겠지 하시면서 사회를 믿고 또 회사를 다니면 회사에 오르만 믿고 그냥 나 충실하게 살면 되겠지 하는 성향이에요. 네 맞습니다. 성향 성격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남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싫고 남이 나한테 민폐 끼치는 것도 싫고 조용히 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가자. 그 주의예요. 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것은 그렇거든요. 세상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고 또 더불어 나를 또 밀어주고 받쳐주고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본인은 왕따예요 왕따. 응 무슨 왕따냐. 내가 팔 년 십 년 그 전부터 승진을 해야 되는데 남이 대신 승진하고 있네. 네 그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승진을 또 내년은 내가 되겠지 하고 창고도 눌리고 가. 왜 내가 그 회사에 충실해야 되고 또 여기서 돈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또 인내력은 굉장히 본인이 인내력 하나 갖고 여기까지 왔어요. 네 아마 내 엄마 고생 속에서 아마 그 마음이 내 엄마 고생 속에서 자리 잡았던 그 인내력인 것 같아. 아 열심히 살면 내가 딱히 가서 어디 가서 뭐 별 일이 없다면 그냥 거기서 그냥 얼굴만 잘 나오면 온다면 참자 참자 그 주의거든. 근데 너무 많이 참았던 것 같아. 왜 승진한 수를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한 만큼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항상 차라리 나보다 선배가 승진했으면 조금 덜 배가 아파. 나보다 후배가 본인이 가장이나 치면 가장 대리가 막 위에 올라갔네. 그러면 내가 그 대리 앞에서 차장이 민사를 해야 되는 형국이라고. 그런 마음이 굉장히 본인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이고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었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단 말을 하는 거지. 세상에 물 폭탄 맞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런데 여기까지 참고 견두고 온 게 너무 대단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가여워요. 그냥 마음이 그래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편의점에서 그냥 라면을 사서 그냥 끓여먹고 잠자는 세월. 편의점에서 포도 하나 사서 먹고 자는 세월. 그거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 무슨 말이냐 낙이 없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오늘도 하루 무사히 잘 갔구나. 내일도 뭐 하도 무사히 잘 갔구나. 그렇게 살아온 인생이 지금까지야.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가서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말해도. 나오고. 말해줄 친구 하나 없다고 그랬잖아. 네 없습니다. 근데 토론을 가족 하나 없다고. 그냥 입 닫고 내가 혼자 속삭이면서 그냥 혼자 고생하시면서 갔던 세월이. 마음에 굉장히 불안증을 갖고 있는데 그게 불안증인데 너 모르고 살아왔던 당신이. 여기 항상 답답할 거야. 네. 항상 뭔지 웃음이 없었을 거야. 그렇죠. 웃고 싶은데 어떻게 웃어야 되지. 말하자면 회사가도 그냥 무표죠. 네. 어떻게 웃을 수가 있어. 오늘도 일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시키고 뒷처리 다 하고 집에서 뻗는 인생이 내 전부의 인생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야. 네. 네 맞습니다. 그치. 나는 언제 괜찮아질까요. 어. 남들은 다 그럭저럭 자기가 한 만큼의 어떤 사람을 비해서 그건 나보다 더 못하고 못했는데 그 사람들은 승진을 했는데 나는 승진한 단어가 너무 고리가 멀어. 진짜 개처럼 이랬다 그래야 되잖아. 네. 개처럼 일하고 우리 개처럼 애들이 이랬다 그래야 되나요. 개처럼 충신 충성했는데 그 회사라는 단어는 걔는 내 개처럼 충신한 나는 너는 맨날 그러니까 그거나 하고 있어 이런 식이었다고. 아닌가. 제가 지금 한 삼십 년 좀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이라는 단어가 좋아하고는 좀 그렇게 가까웠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제 어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뭐 여덟 살 때 여덟 살 때쯤인가 교통사고를 다녀왔고 제가 좀 장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로 옮기거나 뭐 취직을 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거는 아니었었던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승진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면 되겠지. 지금 내가 한 말 정확하죠 정확하죠. 그냥 인내 참고. 열심히만 살면 되겠지. 네 그렇게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근데 아까 나 말했잖아요 앞전에 세상이 나를 물폭탄을 던지고. 헬사라는 단어가 나를 물폭탄을 던지고 있네. 나는 개처럼 이랬고. 안 그래요. 거기서 머신처럼 이랬다고. 내가 아파서 장애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까지 장애 있는 거 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면 벌써 승진을 했어야 돼요. 작년에도 승진을 했어야 돼요. 작년에도 추락했을 거예요. 그러니 내 비가. 내 마음의 비가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사람 참는 것도 한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보면요. 화가 났다가 눈물이 났다가. 지금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승진이 늦은 게 아니라 완전히 배제를 시켰단 말을 하는 거야. 한 회사에 개 종살의 만큼. 그게 미안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열심히 달려온 게 고맙고 감사하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자락에 어떻게 보면 내 엄마가 고생 속에서 내 엄마가 고생 속에서 내 엄마가 돌아가셨더라면 없었더라면 나도 세상에 그닥 미련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본인도 맞죠. 그러나 내가 죽으면 내 엄마의 가슴에 못 박을까봐 못 박을까봐 그냥 하루하루 그냥 참고 넘어가는 세월도 많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결코 본인 눈에 좋지는 않습니다. 세상에. 알아듣겠죠. 그런 세월을 참고 지나왔으니 작년에는 내 인생에 많이 최악이었을 거란 말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그럭저럭 참았지만 지금은 많이 내가 앞으로 노을을 어떻게 여기서 많이 그냥 참고 견디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회사는 나는 충실한 개 있을 뿐 그 개한테 먹이 좀 잘 주시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네. 고맙게 좀 생각하고 이런 직원 없네 생각했을 텐데 그런 게 아니었더라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내년부터 올해부터 많이 괜찮아질 거예요. 많이 그리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사세요. 여기다 꼭 담아놓고 그냥 내가 반 주고 가면서 이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원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하실 말 있으면 하시고 정정당당하게 나한테 왜 난 여기서 삼십 년을 일했는데 왜 아직까지 개처럼 나는 일을 만해 근데 누가 쉽게 사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고 본인이 무서워서 얘기해서 안 나 딸리면 나는 갈 데가 없을 것 같아서 열심히 달려왔을 뿐이라고요. 맞죠?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본인 마음이에요. 그쵸? 근데 해도 돼 너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주가. 내년부터 작년에는 최악이었다 했잖아요. 내년부터 풀리니 내년부터 풀리니 조심하시고 내년 내 훈연에 집에 곡상 소리가 들려요. 뭔 말인지 알죠? 곡상 소리 아마 마음이 조금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마음이 그러나 그 곡상 소리가 나더라도 마음 굳게 잡으시고 일평생 고생만 하다. 만약에 하신 분 자식 달려 고생만 하신 분 가서 하루하루 더 찾아뵈시면서 많이 유리해 주시고 죽어서도 어떻게 본인을 두고 눈을 감겠어. 안 그래. 그러니 만약에 내가 내년 내 훈연 보다 괜찮아진다 했잖아. 네. 내 소심한 마음 좀 열어놔 닫아놓지 말고 열쇠 꽉 채워놓고 다른 이하고 자꾸 이렇게 저기 당신은 빌 줄은 몰라. 아부할 줄은 몰라. 그냥 열심히 살면 알아주겠지가 끝이었지. 남들한테 나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그런 아부라는 자체를 전혀 모르고 사는 분이야. 그냥 말해 성식 정직 정확해야.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나 도와주겠지야. 아시겠죠 응 내년부터는 괜찮아지니 힘내세요. 많이. 아시니까. 아시니까.